CPI가 발표되고 나서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발표 전에는 CPI가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0.4% 5%까지 상승을 하다가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단기간 급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약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CPI 지수가 얼마로 나왔는지 이로 인해서 향후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CPI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investing.com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붉은색 글씨가 많이 보이죠. 그 얘기인 즉슨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CPI 같은 경우에는 YOY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MOM 전월 대비가 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 YOY 관점에서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12월 CPI 11월 CPI 2개월간 CPI가 상당히 빠르게 좀 둔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 안고 있었는데 자 예상치가 6.2%였는데 6.4%로 높게 나왔죠. 그리고 이전 수치 즉 12월 수치가 6.5%였는데 여기에서 0.1%포인트밖에 하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즉 어느 정도 빠르게 내려오다가 드디어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우려를 낳게 했어요. 자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전월 대비 사실 뭐 전월 대비 상승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 CPI 세부 항목 어떤 부분에서 높게 나왔길래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CPI 세부 항목입니다. 1월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 통틀어서 다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 CPI 상승률 하락을 주도했던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였죠. 에너지가 지난달에는 4.5%나 하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에너지도 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거는 그동안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1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살짝 반등을 했단 말이죠. 특히나 이 가솔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2% 정도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구장창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끈적끈적한 물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도 0.4% 올랐고 그 다음에 가장 이 CPI 항목에서 개별 항목 관점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부동산 렌트비가 역시나 0.7%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이 렌트비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미 미국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두나들고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도 이 CPI에는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커머디티, 상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원래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이번 달에는 1월 달에는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핵심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승을 나타내서 전월 대비 0.5%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상품 물가가 0.1% 상승한 원인은 신차 가격이 0.2% 올랐습니다. 중고차는 역시나 1.9% 하락을 했지만 의복, 어페럴 이 부분이 0.8% 올랐고요. 특히나 이 메디컬 케어 상품이 원래 전월에는 0.1%밖에 안 올랐는데 이번에는 1.1%로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 물가에서는 운송 이게 0.9% 상승으로 상승률을 확대를 했고요. 반면에 이 메디컬 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로 12월에 비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끈적끈적한 물가 수준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거비 세부 항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세입자가 내는 집세 그리고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입니다. 비중은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가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내는 집세가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 여기에 후행할 수밖에 없겠죠.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 렌트비를 설정을 하면 세입자가 내는 집세가 여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두 항목 역시나 0.7%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0.7%, 0.8% 전월 대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CPI가 발표된 뒤에 과연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준금리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CPI 발표 전에는 4.75에서 5% 기준금리 확률이 즉 25BP 인상 확률이 84.9%였는데 이번에는 93.7%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5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죠. CPI 발표 전에는 5%에서 5.25% 인상 확률이 65%였는데 CPI가 발표된 이후에는 72.4%로 올랐습니다. 즉 어느 정도 정말 CPI가 낮게 나오면 4.75에서 5%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라고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CPI가 발표되고 나서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오자 아 안되겠구나 하면서 5%에서 5.25% 최종금리 상단 확률이 더 높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은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CPI가 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확 튀었죠. 그리고 단기간에 좀 많이 튀었으니까 차차 조금 내리면서 약간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급락을 했죠. 단기간에 튀었다가 확 빠졌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에서 5.25% 인상 확률이 높아지자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정책금리의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을 나타내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CPI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연훈 총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발언할까요? 바로 방금 발표된 CPI를 가지고 발언하겠죠. 그래서 로간 델러스 연훈 총재, 하커, 윌리엄스 위원 등 총 3명이 발언을 하는데 이전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 델러스, 하커, 윌리엄스 모두 다 2월 FMC에서 25BP 인상을 지지하고 공통점이 3명 모두 목표 물가 2%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몇 년간은 충분히 이 제약적인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과연 이번 CPI를 보고 어떤 발언을 할지 만약에 5%에서 5.25% 최종 금리 상단 가능성이 71%인데 만약에 CPI 나온 거 보니까 이 정도는 안 되겠는데? 한 5.5%, 5.6%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거나 이번 CPI로 인해서 끈적끈적한 물가가 확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앞서서 나스다 100 선물 지수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약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당연히 부정적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금리 상단에 대한 힌트를 준다든지 금리를 한 번, 두 번 정도 올린 다음에 조만간 동결을 한다. 이런 뉘앙스를 펼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CPI가 좀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지표도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경기 관련 지표, 물가 관련 지표, 연준 관련 지표입니다. 경기 관련 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필라델피아 연운제조업 지수, CB, 컨퍼런스 보드죠. 소비자 기대지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21일 날 월마트, 홈디포, 아무래도 소비, 서비스 관련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엔비디아, 반도체 대장주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 관련 지표에서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심하지가 않네.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빠지지 않고 또다시 상단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물가 관련 지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24일에 있는 미국 PC 물가 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CP형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연준위원들이 이 정책을 결정을 할 때,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PC 물가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연준 관련 지표인데 크게 FOMC 회의록, 베이지북이 있습니다. FOMC 회의록이 중요하겠죠. 사실 2월 달에 FOMC가 있었고 여기에서 25B 인상 결정을 했는데 과연 연준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어떠했는지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이 또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2대 지수 S&P500과 나스닥 지수를 한 번 살펴보면 S&P500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봉입니다. 정확하게 120주선, 여기 상단에 막혀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돌파를 하려다가 부딪히고 돌파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돌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약간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연준위원들의 발언 그 다음에 경기 관련, 물가 관련 FOMC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돌파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정고점 4,300 그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준위원들이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최종 금리 상단이 5%에서 5.25%가 아니라 5.5%라든지 상당 기간 그런 통화정책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한다 라고 시장의 기대보다 더 과한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10주선 4,000 내지는 3,900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엔 변동폭이 더 크겠죠. 만약에 긍정적인 지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1만 3,000까지도 볼 수 있고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거의 한 7,8% 정도 더 올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으로 뭔가 지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1만 1,000 즉 한 20주선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PI가 예상을 석복 상의하게 나왔죠. 여전히 끈적끈적한 물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11월 12월 CPI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가 됐는데 이번 1월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6.5%에서 6.4% 0.1% 포인트밖에 하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상승하기도 했다가 하락하기도 했다가 물론 CPI가 발표되기 전에는 나스다팩 선물지수가 0.4%까지 오르긴 했으나 그것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골디락스 논리를 시장이 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리가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감이 사라질 것인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조금 있으면 나오는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지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경기 관련 지표, 소매 판매, 제조업 관련 지수, 그 다음에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월마트, 홈디포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가지수, PC 물가지수 이것도 어느 수준으로 나오는지 FMC 의사록에서 연준위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아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3월 FMC가 가장 중요하죠. 점도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FMC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